눈 감으면 네가 서명해서 빛나던 네가 더 그리워져서 긴 밤을 지새운 너의 자리에 난 잠시 쉬어갈 곁에 머물게 질진만해 눈물로 피어나 나의 노래가 하늘에 닿으며 천천히 야, 멋있는데? 너 이러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? 소녀팬들 심장 폭행죄로? 주전 멘트 뭐예요? 우리 레오, 어땠어? 별로? 소녀팬들 마음속에 별로 죽을래? 아니 야, 쌍꺼풀리들 싸우러 싸워 누나 피, 땀, 눈물 그런 거 좋아한다 어, 또 토하는 거 아니죠? 아유, 아유 녹음 마무리 잘해라 이 몸은 내일 결혼해야 돼서 말이다 이만 들어가 보마 축하해요 신랑 아주 잘 얻으신 거예요 그치 우리 자몽 내가 호강시켜줘야지요 간다 안녕하세요 아, 배고파 뭐 먹을래? 이걸로 되겠어? 야, 배부르면 목소리 더 안 나와 근데 너 발성이 해장만 못하더라 야, 너 아까 나 녹음할 때 감동했어 몰래 우는 거 다 봤거든? 내가 언제? 와... 너 데뷔하고 바빠지면 자주 못 보는 거 아니야? 야, 겁나 바빠지지 번호표 미리 뽑아 놔라 야, 나도 바빠 나 공부 시작할 거야 뭔 공부? 음악 공부 작곡도 어깨너머로 배운 거잖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보려고 야, 그럼 너 수능 치는 거야? 아휴, 윤주경 수험생 뒷바라지 할 게 생겼네 지금 당장 시험 쳐도 웬만한 된 간다 아휴, 새끼 잘난 척은 야, 콜라 마실 성대에 탄산 안 좋아 물 마셔, 물 아우, 알았다 물 마신다, 물 발성이 해장만 못한 이유가 있었어 마누라냐, 잔소리는지 데뷔하는데 자기 관람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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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